네 첫 멤버들의 우리 캐릭터 어대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. 자,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면 존재해 주셨습니다. 우리 멤버들에게 다시 한 번, 네! 네, 존재 좀 부탁해 주십시오. 네, 존재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보러 오시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우리 캐릭터 어대원분들을 여섯 손으로 자랑해 주시면 되고요. 아마 우리 캐릭터 어대원들도 선신 선잉도 이렇게 코드를 예쁘게 잘해 주시면 되세요. 좀 넓게 더 좋지. 네, 어대원분들은 넓게 더 좋으십시오. 자, 나랑 이제 보아네들, 자녀분들에게 한 번 더 많이 주십시오. 자, 고맙습니다. 자, 그럼요. 자, 언니 초반으로. 자, 여기까지 쏙. 자, 반대쪽 개발 좀 하세요. 네, 반대쪽 개발. 네, 반대쪽 개발. 네, 반대쪽 개발. 어, 저는ayı 기ỗ 안 하는 거일이지만, 빨리 저 괜찮아요. 네, 반대쪽 개발. 네, 반대쪽 개발. 네, 반대쪽 개발. 네, 반대쪽 개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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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